이번에는 최성수의 동행 C키로 설명드릴 건데요. 이 곡은 소단군께서 연습하고 있는 곡이라고 전주 자세히 부탁해 오셨는데 원곡은 D키이기 때문에 C키로 쳐도 카포로 두 개를 하면 D키음이 나오죠. 그렇게 해서 치시면 돼요. 원곡대로 치시려면. 저는 이제 카포로 빼고 그냥 C코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마디 멜로디를 보면 미, 미, 파, 미, 레, 도, 레, 솔, 솔 이렇게 가요. 그러면 C코드에서 미, 그는 5번이랑 멜로디를 1번 미. 5, 1, 동, 3, 2, 미. 미, 미. 이렇게 되죠. 5, 1, 동, 3, 2, 미. 그 다음에 파는 여기 1번. 파, 미, 레, 도. 2번 줄에 레, 도. 이렇게 되고요. 미, 미, 파, 미, 레, 도.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레, 솔, 솔 이렇게 되죠. 그러면 3플렛에 여기 2번 줄 레 를 누르시고 그는 6번이랑. 6, 2, 동, 4, 3. 그리고 솔, 솔. 이렇게 돼요. 솔 칠 때는 3번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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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삼, 사. 이렇게. 나머지 박자 길이만큼은 채워준 거죠. 솔, 솔, 솔 치고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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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삼, 사. 레, 솔, 솔. 이렇게. 그 두 마디 연결해보면 미, 미, 파, 미, 레, 도, 레, 솔, 솔.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미, 파, 미, 파, 미, 파, 솔 이렇게 되죠.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이랑 멜로디는 마찬가지로 1번. 미, 미, 오, 일, 동, 사, 미, 파, 파, 미, 파 할 때는 파 할 때는 일, 사. 미, 파, 미, 파, 미, 파, 미, 파, 미, 파, 솔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럼 네번째 마디 G 코드에서는 이제 G를 잡고 멜로디 여기 솔 1번 줄이라 6, 1, 동, 3, 2, 3, 2, 3, 2, 3, 2, 솔 이렇게 넘어가죠 그 네마디를 연결해보면 미, 미, 파, 미, 레, 도, 레, 솔, 솔 미, 파, 미, 파, 미, 파, 솔, 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디에서 A마이너예요 그럼 5플렛에 1, 2, 3번 줄을 잡는 게 A마이너거든요 이렇게 잡고 근음은 5번 개방형 5번 라를 쓰시면 되고 5, 1, 동, 3, 2, 3, 2 까지 치고 도, 시, 도 할 때 도는 여기 8플렛에 1번 시는 7플렛에 1번 줄이죠 도, 시, 도 이렇게 되죠 5, 1, 동, 3, 2, 3, 2, 도, 시, 도 이렇게 그리고 여섯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, 도, 시,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C 코드 잡고 근음은 5번이랑 5, 1, 동, 3, 2, 3, 2 그 다음에 도, 시, 도 할 때는 다시 8플렛에 도, 시, 도 이렇게 되죠 미, 도, 시, 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디 G 코드에서 레, 시, 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3플렛에 2번 줄 를 누르시고 여기는 6, 2, 동, 4, 3, 2, 3, 4 그리고 C C 할 때는 여기 3플렛에서 슬라이딩으로 7플렛 여기 C까지 슬라이딩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C 코드가 8플렛에서 이렇게 F 모양으로 잡는 게 도죠 C 코드 그래서 근음은 6번으로 이렇게 긁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근음 6번이랑 해서 6, 1, 동, 3, 2, 3 이렇게 마지막 4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A 마이너부터 5, 1, 3, 2, 3, 4 그리고 8플렛에 도, 시, 도 미, 5, 1, 동, 3, 2, 3, 2 그리고 도, 시, 도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레, 시, 7플렛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C 코드에서 이렇게 긁어 주시면 되죠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내가 , 바로 한번 이제 서